23년 첫 주 주일날 예배고 특별히 신년 감사의 외로 하나님께 신년 감사의 외로 해드리는 거죠 새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겠다 그 말 있죠 신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년도 살아가는 날다 살아가는 날 뭐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년 감사의 외로운 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맞이하고 가면 우리는 다짐들을 많이 하죠 이런저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거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 뭐 하냐니까 다짐할 때 굉장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긴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요 신전자치만 올해는 내가 진짜 이제는 모든 걸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다짐을 하죠 애베도 잘 들여야 되겠고 일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물론은 지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웁니다 여러분 지금 다짐을 하는데 지금 다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뭘 다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올해 열심히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언제냐니까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치게 돼 있어야죠 올해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하면 어떠냐 다가지고 뭐냐니까요 어느 날 야 난 더 이상은 내가 못감당했구나 이런 시간이 올 수밖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할 때 그런 다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뭘 가르치느냐니까 다짐을 제대로 하시든 우리가 지금 무슨 다짐을 다 가면 되게 돼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다이식을 한 것이지요 아니 아니 요셉이 그걸 한 것이지요 뭐 지금 10편 이제는요 23편 1절을 할지 10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이식이 그런 다짐을 한 겁니다 요셉이 한 다짐을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 그러지요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지금 감남산 40일 집중을 오늘이 22일째입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반한점을 지금 돌았다 하는 말이 되는 게 절반 됐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뭐하냐고 그럼요 이제 막 뭘 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뭘 뭘부터 지금 해야 되냐니까 쇠를 맞이할 때 우리가 뭐냐니까 내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것을 사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것을 과학화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걸 사나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다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 나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시라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사실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사실로 딱 누리는 거라니까 요셉이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장세기 3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 사실 그러면 이걸 과학화 시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사함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추게 역사하시라 이걸 과학화 굉장히 과학적 여러분들이 뭐 안 될까 지금 다이드하고 사울왕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압니까 영적인 것을 사울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이드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차이냐 그러니까 다이드 다이슨 그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킬 줄 안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과학화시킨 겁니다 사울왕도 사울왕도 영적인 것 그래 하나님이 사울이 지금 다이드도 내보내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길 원하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가지고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면 되지 왜 다이슨에게 함께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이슨 사울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적인 것을 과학화시킬지를 모른 거예요 사실화시킬지를 모른 거예요 지금 근데 다이슨 그걸 딱 안 겁니다 다이슨 지금 그 곤리아트한테 나갈 때 뭐라고 지금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으로 이게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사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학적인 그 축복을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학화시키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하셔야 돼요 과학화시켜야 된다니까 사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이걸 굉장히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성사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마에 계신다 사실화 딱 되어야죠 어때서 어때서 그랬냐 그걸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정일이 이름으로 예배들려고 뭐였으면은 여기에는 성사미 하나님이 이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성사미 하나님이 이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랍니까 원인 있고 결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는 양의 피가 없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냐니까 양의 피를 잡아야 돼요 양의 피가 없으면 비둘기 피라도 잡아야 되는 거라고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딱 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그러면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디 쪽으로 나타났냐 아예 내가 하는 일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현실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상업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뿔로 말하면 내가 하는 사업에 이제는 성사함의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말이인 것이죠 우리가 뭐 하냐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다짐을 할 때 이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안신해야지 특히 지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뭔 메시지입니까 237 치유 서민 성전 건축 축복받은 중립자 시대라고 하는 걸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성전 건축이라고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한마디로 썼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뭣도 포함되니까 미션은 RTC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축복받은 중립자라는 거죠 내가 뭐하는 전까지 여러분 가정이 뭐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뭐냐 부모를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추구하시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이걸 과학화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디바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사실화 과학화 상업화 딱 시키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보게 돼 있잖아요 누가 보게 됩니까 우리 이웃 가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 사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뭡니까 나도 그 축복 받을 수 있게 돌아다녀 맞죠 그걸 보고 말합니까 전도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인지는요 우리가 이 축복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다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사실화 과학화 그러려면 우리가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보이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봐야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 하느냐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흐름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정복하면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 정복을 언제 하느냐 정식기도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24 딱 되어진단 말이에요 24 되어진 말이야 그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흐름 바꿔야 돼요 왜냐니까 전부 흐름이 뭔 흐름이 되어있냐면 허감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허감이 만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바꾸려고 달려들다가는 저항이 너무 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냥 바꾼 것 같지 않게 바꿔버려야 되다 이제 그러려고 하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24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냐니까 이제는 사실은 지금 뭐합니까 목사님 중직자 랩런트 이게 이제 교회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직자들이 진짜 축복받아버리면 교회에 살게 되어있는 그러니까 중직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요 다 그 사람이 살아나버리면 그 사람 주위에 막 전도문 열릴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응답받아버리니까 교회도 살리게 되어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데니까 중직자들이 중직자 딱 되면서 틀린 다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결단을 하는 겁니다 틀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되면서 내가 결단하고 도전했다니까요 뭐하냐니까 진짜 내가 훌륭한 목사 될란다 틀린 목사 어느 날 유 목사님 할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는 어떤 목사되어야 되겠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 말을 인자서 알아들며 아 기도 많이 왜냐면 나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단에서 지금 왔잖아요 내가 지금 지금은 요새 그런 목사님들 많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하냐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심지어 뭐하냐니까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된다 하루 8시간 기도한다 그리고 그 8시간 기도한다는 목사님은 진짜요 8시간 진짜 기도하는가 봐 원래 체질이 그런가 어쩐가 밥도 못 얻어먹은 사람 같아요 그럴 만한 것이 뭐냐니까 8시간 동안 저녁에 잠 안 자고 기도하니까 뭡니까 살이 제대로 찌겠습니까 뭣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못 얻어먹은 사람이 생겨서 밥 못 얻어먹을 일은 없는데 자 그러니까요 기도만 하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아들은 건 뭐라니까 그 얘기야 지금 여왁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화 과학화 내가 24살 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버려 그걸 뭐냐고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 내가 내가 그냥 막연히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안 그래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훌륭했습니까 내가 똑똑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전혀 그거가 상관없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인마뉴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걸 지금 잘 잡고 다 여기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지금 쓰는데도 막 하는데도 너무 집중하다가 이걸 놓치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걸 다 지금 내가 필리핀 가가지고 나는 주로 필리핀 뭔데 한 번은 다른 사람이 필리핀 갈 걸 내가 대신 갔는데 지금 청소년 신학원에 청소년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사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하자니까 스마트폰이 별로 안 나온대요 지금 아이폰 처음 나올 때는 아니 앞에 있는 애가 스마트폰 스마트폰만 쳐다봐 난 꼬라지가 못했잖아요 사람이 그럼 성질이 날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거 처음 봤는데 내가 성질을 낼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치고 있더라고요 아 긋는갑다 했는데 생각할 때 보니까 그게 그렇게 유리한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이 뭐하느냐 진짜 말씀이 듣는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합니까 눈이 뚫어지게 지금 선생님들 늘 볼 때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도 안 웃으려고 이런 사람들 뭐냐 반드시 이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를 다 했냐면요 굉장히 사실화시키고 과학하시키게 됩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역공과를 지금 아침에 딱 하는데 구역공과 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애저부터 나와있던 30년 전연부터 나와있던 성경구절인데 내가 그중에서 잘 모른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때는 내가 사실화과 과학하를 잘 못시켰던 거예요 뭐냐면 그때 말씀을 듣고 참 좋다 은혜받았다 이러고 끝난 거란다 그런데 지금 지금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메신이 나오면 그걸 딱 지금 이제는 요약해가지고 날마다 나한테 쓰잖아요 날마다 내가 딱 쓰다 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내 것으로 딱 이제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오늘 그놈 딱 보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것인데 저거 다시 몇 장 몇 줄 이거를 지금 이제는 써갖고 완전히 지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드리신다 그걸 모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것으로 사실화 그거를 내가 어디서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과학하를 못시킨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뭡니까 아예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지고 내가 하는 일에 응답으로 나타나 상업화시키는 이걸 지금 못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저는 지금 무엇을 했냐니까 마태복음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7절 봤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7절을 무려 보기에서 본 것이고 1절부터 17절 얘기가 17절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17절을 본 것인데 내가 마태복음을 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고맙습니다 예수 믿고 고맙다는 말은 이제는 단순히 저주, 재앙,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됐을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랬냐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체질이 되있냐 그러면은 그걸 누리는 체질이 아니라 몸 맡겨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체질 잘하려고 하는 체질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체질 그런 체질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도 다 하면 다짐을 하는데 뭔 다짐을 하냐면 내가 올해는 진짜 제대로 잘해야지 우리 세빈이가 지금 중학교 가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서 아 내가 중학교 가서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잘했다고 말을 해요 그걸 부모들은 그런 다짐을 안 한다고 성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네요 죽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몇 번 못 가서 환기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리고 어떤 다짐을 했느냐 내가 지금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다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을 사실화 과학화 지금 상업화 상업화 시키는 이 다짐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이걸 지금 다짐을 딱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워낙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시가평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 문제를 빨리 끝내려고 막 열을 쓰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와 시간표는 석취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냐 이제는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랍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것이냐 이제는요 영적 능력을 이제는 영적 세계의 힘을 내 것으로 갖는 그 도전이 필요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하냐니까 워낙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우리가 각인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거 틀린 거 각인을 우리가 바꿔버려야 되는데 바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게 되어있니까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바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버려야 될 거 바꿀 거 이제는 찾을 거 누릴 것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하시고 하신 거죠 예수님 말하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5천명이 지금 남자만 5천명이니까 아이들 여자까지 원래 그런 데는 여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만 5천명이 있으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몇만 명이 막 인전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뭘 목적이냐 버릴 거 버려라는 거예요 바꿀 거 바꾸라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우리는 늘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하잖아요 올해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걱정한단 말이야 그걸 바꾸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버려버려라는 말이에요 성적 말씀을 똑같은 걸 보면서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드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쫙 보고 읽어가면서 뭐냐 내가 버릴 거 버려버리고 이제는 바꿀 것 바꿔버리고 찾을 거 찾고 누릴 것을 잘 누리면 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나오면서 쫙 제일 먼저 보니까 촉보가 딱 나오잖아요 이 촉보가 어떤 촉보인지입니까 그냥 촉보 책이 아니여 우리 집에도 촉보 책이 있어요 제가 촉보 연구를 하느라고 내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체가집 촉보도 좀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많이는 못 갖다 놓고 그 촉보 또 많은데 그런데 그런 촉보를 말한 게 아니니까요 이 촉보는 어떤 촉보냐니까 은약의 촉보입니다 자 무슨 지금 은약의 촉보냐니까 이게 지금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지금 그리토 오실 때까지 이런 촉보가 다 지금 있는데 이 말이 지금 뭔 말이냐 아 우리 집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이런 거예요 우리 촉보 딱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 조상 중에 선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걸 말하려는데 그걸 말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촉보는 뭐냐니까 은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은약의 대열에 들어온 이 사람은 이제는 이 대열속이 있다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은약의 대열에 들어서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 그런다면 진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내가 이 은약의 대열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일로 믿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기생 나합이 이 은약의 대열속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뭐냅니까 이방의 누시 이 은약의 대열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비밀은 본인도 모르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은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가문 재앙을 없애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 왜 불렀죠 가문 재앙을 없애는 증인으로 할렐루야 아이슬 뭐라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재앙을 없앤 그 교회 재앙을 막은 증인으로 서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딱 잡았다 237 치유 서밋 성전 건축 축복 받는 사람도 아니고 받을 사람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중기자다 발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런 중기자들로 가득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빌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네네터들이 뭐랍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우리는 잘했는데 우리 후대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세빈이도 있고 화요리도 있고 하은이도 있고 건우도 있고 영인이도 있는데 저런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듣고 기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듣고 기분만 좋지 말고 은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하니까 이누기 예은이 그걸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은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뭡니까 아예 뭡니까 아예 시대 재앙을 막는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증인으로 그 초대교회로 부르신 이 은약을 지금 딱 우리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 보금의 원조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나를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원조의 대열로 세우셨다는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꼭 지금요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얘기하잖아요 가로등 봐보세요 가로등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어둠을 꺾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지요 이제는요 이 지금 빛을 비추는 원조의 대열로 붙여가지고 다섯 가지 축복을 다 하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동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로등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말입니까 우상 숭배로 망하는 그 지금 갈 때야 거기 있지 마라 너 그 집안 뭐하냐 우상 숭배로 망하는 저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안 우리 집안이 뭐하냐니까 우상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 가지고 우리 큰집이 망했대요 우리 큰집이 망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착하지는 착하셨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것이 망한 것인지 모르고 안타까운 맘만 가진 거예요 뭔가 초상들 제사 없어진 줄 알고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 집으로 싹 모셔 안 모셔도 아무렇지 않는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부분에 눈이 좀 뜨셨던가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할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잖아요 그 며느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너는 다 좋은데 하나가 무엇이든 뭐라는 겁니까 야 뭐든다고 그거 가져오냐 그 집 귀신들 그 집에서 알아서 하도록 만들지 뭐 때문에 갖고 오냐 아이나 다를까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뭐냐 완전히 지금 그거 하고죠 집안에 얼마나 많은 저주제약이 왔니 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치책 아비집을 떠나는가 그 지금 우상 숭배하고 망하는 그 지금 거기서 떠나라 갈대하셨다라라 그래가지고 지금 뭐하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축복 할렐리야 여러분 이 언약적인 축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니까 이런 축복 받은 너를 당할 자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불가항력인 축복을 약속하셨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원조로 부르셨다 할렐리야 할렐리야 자 옆에 사람은 일어납니다 당신은 축복의 원조로 부르셨습니다 자 봐보세요 요셉이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다이시 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이시를 통하여서 많은 전쟁을 막으신 전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원조대열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를 부르신 이유는 원조에 원조로 부르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가문을 살리시고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증인의 대열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가서 가문 살져라 가문 열심히 살져라 그러다가 실수했잖아요 우리 김명장 원사님이요 저기 앉아계시지만 진짜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 그때 일도 몇 군데 일어냈는데 그런데도 시간만 나면 뭐냐 뭐든지 모든 친척 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냐 내가 지금 김명장 원사님 내 지금요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내가 가서 예수 행접을 시킨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또 그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심지어 지금 조회까지 와가지고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내가 들었더니 그중에 세례받은 사람 한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고문은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그때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교회 다니냐고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하냐니까 이제 가문의 원조로 불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문 완전히 바꾸는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착각한 건 뭐냐니까 이제는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이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었냐 이제는요 성삼위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여러분 지금 그거 하시겠다 완전히 뭐하냐면요 다 갖고 뭐하는 거에 이제는요 이제는요 구원 받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로 지금요 가문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문의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아홉 가지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우리 지금 박범 임사님이 뭐랬냐 박범 임사님이 조용히 뭐하니깐요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친정 다 살리고 시댁 다 살리는 그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삼시대를 살릴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원조의 대혈에만 부르시고 가문 살릴 증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하겠습니까 후대와 미래 살릴 증인 그렇잖아요 잘될라 그러면 뭐달대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될라면 후대가 잘되라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뭘 기도했냐니까 뭐 이제는요 뭐 하겠습니다 뭐는 지금 우리 지금 이세빈 넘넌터가 지금 이제 중고등부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되겠어요 지금 뭐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주일학교 없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초등부가 유초등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뭡니까 그것을 살릴 증인으로 불렀다는 이 언약을 삐닮는 여러분들의 주의 여러분으로 주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빈이한테도 내가 알려주세요 야 네가 나와도 차초등학교에 빛을 빛을 후배를 세워놔야 될 거 아니냐 네 후배를 지금 세워놔야 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막 가서 전도해라 말해라 하나님이 그것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성사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족보를 자세히 보면 그렇게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17절에 특별히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다이까지 14대 다이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그 후대를 지금 살렸다 그 말이죠 그 지금 미래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꼭 잡으셨다니까요 나를 보금의 원자로 가문 살릴 증인으로 후대와 미래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언론 보기에는 지금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 또 다이까지 그것이 뭡니까 애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애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도 안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국을 보금으로 이기고 보금화시키게 진행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다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 거기에 또 하필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포로 생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포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포로라고는 어려움도 안 갔는데 사실은 뭐냐 바벨론을 보금으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보금으로 살렸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보금으로 후대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벨론 아수르 모든 것을 이 노말을 이긴 것이 바로 보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흑암에 빠져 길 잃은 자들을 살려내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강대국이 지금 굉장한 회사 같지만 굉장한 나라 같지만 사실은 강대국이 지금 강대국돼서 전세계를 지금 잡아먹는데 사실은 지금 뭐냐니까 완전히 지금 흑암에 빠져있어갖고 흑암을 지금 전세계에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합니까 거기에 언약을 증명해야 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순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요 신정감사회별에서 이제는 다짐을 하시는데 틀린 다짐하지 마시고 바른 다짐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후대들 그것도 지금 배운 것은 뭐냐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틀린 다짐해라고 부모님들이 틀린 다짐을 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틀린 다짐 말고 올바른 다짐을 할 수 있게 돕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구원받은지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2, 3, 7 치우 서밋에 성정건축할 수 있는 기중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이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여는데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는 영적인 것을 사실화 화학화 상업화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사사 그 능력 받는 데에 도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사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